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너무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이야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이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이야 애들은 색은 색을 다시 코를 볼까? 얘가 무슨 코골이가 있겠어 얘가 범인인가 보다? 그치만 초등학생이 범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자 이러한 증상들이 코골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확신이 안 써 다음! 지금! 코골이 겸역에 따라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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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연세가 드신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아에서도 3살에서 12살 사이의 소아에게서 한 10%에서 25%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2세에서 8세 사이에 최악 전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근골격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운 검사가 필수적이겠고요 치료료는 양압호흡기 구강내 상기도 확장기 수술치료 등이 있고 비만한 환자의 경우 체중 감소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주간 기면증, 인지능력 장애,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 각종 심폐 혈관계의 질환과 비뇨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수면 무호흡증은 성장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인지능력장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잘 때 심한 코보리 수면 무호흡증 증상을 보이거나 주간 졸리음증이 있거나 소아 같은 경우 야뇨증, 성장장애나 비만이 있다면 반드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 3세에서 12세의 소아에게서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흔히 발생하니 애인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낮에 자주 졸고 평소 두통 같은 것을 호소한다는 집주인 아저씨 B도 심각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그런 증상이 심각해지니까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구만 환장의 경우 최종 감수를 통해 코골이를 줄일 수 있어 그렇다면 시가 가장 범인의 확률이 높다 실을 더 조사해달라고 보고서를 올려야겠어 오늘도 사건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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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 조사해달라고 보고서